있는 중이었다. I had a strange dream. 난 뭐 했다. 이상한 꿈을 꿨다. 오케이.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가보니까 이거 선생님이 이런 그림 그릴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뜻을 가진 말이 제일 어울려? 그렇죠. 내가 자는 동안 이상한 꿈 꿨다니까. While I was sleeping이 가장 적절하겠죠. While I was sleeping, I had a strange dream. 좋습니다. 자는 동안 이상한 꿈 꿨어.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접수서 찾아 넣기입니다. 일단 Mr. Robot was very old. He had to keep working.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He had to keep. 자, had to 나왔네요. He had to keep working. 무슨 뜻인 거예요? 나는 일을 해야겠다. 그쵸. 계속 일해야겠다. Keep doing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Keep doing은?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계속 뭐뭐 하다라는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죠. Keep은 누구처럼? 그쵸. Enjoy처럼.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동사가 오고 싶으면 추구 정사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Keep doing, enjoy doing, finish doing, avoid doing, deny doing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뭐의 개념? Keep은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삼형식으로 만들 때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입니다. Enjoy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head to는 뭐가? 무슨 형태가 없기 때문에 must 과거형이 없죠. Can은 could, will은 would, may는 might, shall은 should와 같은 과거형이 있지만 과거형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뭘 쓴다? Head to를 씁니다. Head to 하면 해야만 했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우 늙었다. 계속 이래야만 했었다. 그러면 여기에 아무것도 안 넣는다 치면 여기다 뭐 넣을 수 있어요? 소우트 씨는 매우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 이래야만 했습니다. 사이에 뭐가 적당해요? 벗이 적당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벗을 안 쓴다면 여기다 못 쓸 수 있는 거예요. though, although, even though 같은 걸 쓸 수 있다 했죠.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여기에 들어가면 비록 Mr. robot was very old 했지만 그는 계속 이래야만 했었다. 안 좋은 교육 방법 중에 저 아저씨 바라죠. 거기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래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됐습니까? 되게 안 좋은 거죠. 선생님 어릴 때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청소하는 아저씨들 보고 선생님 엄마 아빠가 니 열심히 공부하면 저래 된대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4번은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곧 골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어떤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을 뭐 해석이라는 건 얘가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규칙에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렸다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자 it is certain what jacob is enjoying his new job. certain이 일단 뭔 뜻입니까? 확실한. 그렇죠. 확실한이라는 뜻이죠. 확실한. certain은 사실은 되게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certain은 B 동사랑 같이 썼을 때 하고 얘가 명사를 꾸며줄 때 하고 전혀 관련 없는 뜻이 됩니다. be certain 하면 얘에도 나와 있듯이 어떻다 확실하답니다. 이건. 확실하다. 100% sure 이 뜻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쓰이면 certain fish can fly. 확실한 물고기가 날 수 있다가 아니겠죠. certain이 무슨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 certain의 뜻은 특정한 이란 뜻입니다. certain이 확실한도 있고 특정한도 있는데 be certain일 때는 항상 확실한 이란 뜻이고요. certain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항상 특정한 이란 뜻으로만 쓰입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형용사 중에서 어떻게 쓰일 때와 서술적으로 쓰일 때하고 한정적으로 쓰일 때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ertain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서술적으로 쓰였으니까 be 동사랑 쓰였다 이 말입니다. 동사가 되고 싶어 하니까 확실하다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이 쓰자가 선생님이 밑줄 꺼놓고 1 2 3 중에 뭐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인칭 대명사입니까? 비인칭 주어입니까? 가주어입니까? 가주어입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까지 확실하다 그럼 뒷부분의 뜻 제이콥이 뭐하고 있다 그의 새로운 일을 뭐하고 있다 즐기는 중이다 근데 얘가 들어가서 뭐가 되는가 즐기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됐이 돼야 되지 제이콥이 his new job을 enjoying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건 확실해 제이콥은 틀림없이 새로운 일을 즐겁게 하고 있어 그래서 it is certain that 입니다. 그리고 that 이하를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래요? 얘랑 똑같은 역할 하는 절이니까 무슨 절? 그렇죠 명사절이고요 됐이 이끄는 명사절의 특징은 어떻다? 어떻다? 완벽하다 제이콥 is enjoying his new job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문장으로써? 삼형식 문장으로써 완벽하죠 인종이는 타동사니까 무슨어가 있어줘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란 걸 하고 있죠 타동사라면 무슨어가 있으면 완벽하다? 목적어가 있으면 완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써야지 what이 올 자리가 아닌 거죠 it is certain that이라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게 확신 표현이죠 그쵸? 확신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얘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가 되냐 하면 이게 만약에 조동사라면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죠 jacob must be enjoying his new job하고 똑같고요 여기에 must의 뜻은 must가 무슨 뜻도 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됐습니까?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일 때는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했나요? 없다 그랬나요? 없다라고 했죠 이건 뭐뭐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고 jacob must be enjoying his new job jacob은 그의 일을 즐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라는 뜻이고요 it is certain I am certain I am sure that I am certain that 이런 거 어디서 봤죠? 그쵸? 확신 표현하기 이러면서 어표현 파트에서 어? 오케이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 필요한데 엉뚱한 거지 뭐 그냥 계속해서 뭔 소리 하고 싶은지 파악이 먼저 순위죠 안 움직이네 오케이 넌 잠깐 닫자 좀 이따 부를게 오케이 그래서 어, 피라미즈 월 빌트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씨 안태네 너도 닫고 메모리가 모자란가봐요 메모리가 모자란가봐요 그렇지 협 그다음에 너도 나중에 작업할게고 너두서리 가고 저두서리 가고 다시 열어볼까 데스크탑 이미지를 풀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군요 얘를 너무 많이 열어놨구만 자 4번 더 피라미즈 월 빌트 얼더 더 킹스 오브 이집트 원티트 리 베터 데이 다이 좀 긴 문장이네 일단 뭔 소리하고 싶냐 일단 여기까지 맞다치고 해석해보면 피라미즈가 그렇죠 지어졌고 그리고 얼더 더 킹스 오브 이집트 원티드 비록 누가 뭐 했지만 비록 이집트의 킹스가 원티드 했지만 무엇을 원티드 했지만 언제 죽은 이후에 사후에 하면 되겠죠 그들의 사후에 계속 살 비록 이집트 왕들이 사후에도 계속 살고 싶어 했지만 건설됐다 뭐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야 돼 그렇죠 와이 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가 아니고 뭐겠어 얼더가 아니라 얼더가 아니고 비커즈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비커즈가 들어가면 킹스 오브 이집트가 원티드 했기 때문에 무엇을 원티드 했기때문에 to live after they died 죽은 이후에 살고 싶어 했기 사후에도 영생을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영생의 공간으로서 뭐 됐다 지어졌다 됐습니까 뭐 진시황도 비슷한 거 원했죠 그럼 나머지 애들 왜 맞는지 보자 얘를 보고 뭘 하면서 배웠어요 이거 몇 번째 녀석이야 그러면서 제목이 뭐예요 이거 수동태 그렇죠 수동태 그렇죠 피라미즈 암만 길어봤자 데이고 그 다음에 피라미즈가 건설됐던 건 언제니까 과거 그렇죠 그러니까 월베이어트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비커즈 바꿨고 뭐 원티드 투 원투는 누구처럼 원투는 원투처럼 뭐만 좋아해 투드만 좋아해 좋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죽은 이후 데이는 뭐 대시 왔어 더 킹즈 더 킹즈 오브 이집트 대시 왔죠 맞만 길어봐도 데이 상관없고요 다이드 다이드를 보고 뭐에 일치 시제일치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시제일치 만약에 다이라든지 이런게 오면 틀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작성으로 Why were the pyramids built 왜 그런 소리가 됐니 Because the kings of Egypt wanted to live after they died 그 다음에 비커즈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얘기했는데요 A로 시작하는 As As As로 시작하는 Since 그렇죠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뭐뭐이기 때문에 된다 했고요 As가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이라는 시간의 As도 있지만 Because the kings of Egypt 쓰이는 reason의 As 원인과 이유를 표현할 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 오케이 절차하게 잘 복습들이 되어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urn up the tv or the baby will wake up 자 이걸 보고 뭐 플러스 뭐라고 배웠더라 플러스 or 라고 배웠죠 명령어 플러스 or의 or는 어떻게 해석하냐고 했었는지 그걸 얘기했었는데요 일단 turn up the tv 명령문이니까 뭐해라 TV 꺼라 or의 뜻은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The baby will wake up 아기가 뭐 할 거다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If you don't turn up the tv 만약 네가 TV를 끄지 않는다면 The baby will wake up 아기가 깨어날 거야 그렇죠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빈칸이 없어 그러면 뭐를 모르고 찾았는데 그렇죠 If를 unless로 바꿔도 되죠 Unless는 무슨 뜻이다 If not 이 뜻이라 했죠 Unless you turn up the tv 그래서 unless 내 안에 뭐 있다 그래서 unless you turn up the tv 해석 잘못하면 이상하게 엉뚱하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Unless you turn up the tv는 네가 TV를 끄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with이 아니고 want다 그러면 all가 뭐로 바뀔 거고 and로 바뀔 거고 If you turn up the tv The baby won't wake up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플러스 뭐는 명령어 플러스 and나 명령어 플러스 all는 무슨 무슨 문장 무슨 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조건문으로 만약 뭐 뭐 한다면 뭐 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조건문으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은 unless도 있다 라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같은 문장 쓰기의 첫 번째는 명령어 플러스 and나 all를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not only your body but also your mind 그래서 이 친구 둘 중 뭔지 묻겠죠 그쵸 그 다음에 비구포가 뭔 뜻인지 알고고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는 어떻게 읽는지 얘기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exercising 둘 중에 뭐예요 동명사 그렇죠 동명사죠 regularly의 뜻은 규칙적으로 그렇죠 그럼 regular는 뭐예요 regular 규칙적인 이란 형용사 겠죠 규칙적인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의 이란 뜻도 있습니다 regular size 하면 보통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형용사인 regular에 ly 붙였으니까 어찌 c 규칙적인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안 만길어 봤자 이시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니까 비구포 뭔 뜻이에요 그럼 나도 내 a but also b는 어떻게 읽길래 했어요 나도 내 a but also b 하긴 했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몸에 좋다고 누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에 좋을 뿐만 아니라 너의 body에 좋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좋다 그래서 너의 mind에도 이롭다 됐습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몸은 당연히 튼튼해진 거 알지 알잖아 근데 정신도 건강해진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 하라는 얘기인거죠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your mind as well as you for your body 여기에 for가 계속 와야 된다는 거 여기도 원래는 for가 있어야 됩니다 for가 생략할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았는데요 is good for your mind as well as for your body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not only a but also b를 not only a but also b를 b as well as a 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 녀석은 이 부분이 주어로 사용될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녀뿐만 아니라 뭐 나도 의사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뭐 not only she but also I am a doctor 이건 쉽죠 근데 이걸 바꾸면 I as well as she am a doctor 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 cm이 있다니 I am a doctor 에다가 as well as she 를 끼워넣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녀뿐만 아니라 나도 의사야 됐습니까 나도는 a but also b가 중어로 사용되면 가까운 녀석한테 맞춰주면 됩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나도 의사다 근데 이거를 I as well as she 했을 때는 얘한테 맞춰줘야 된다고 조심해야 되고요 고 1 때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좋습니까 뭐 이거 말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다음 중 틀린 것은 I like 또 다른 유형은 이거 좀 쉽게 선생님이 한 건데요 뭐 이렇게도 틀리고 어떻게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뿐만 아니라 스키뿐만 아니라 수영도 좋아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디가 틀렸냐 하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병렬구조라고 하는 문법 시험이에요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목적으로 사용됐으니 동명서가 목적으로 사용됐으니까 여기도 동명서가 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like니까 투스키가 올 수도 있겠죠 이 자리에 I like not only to 스키 그때는 for so swim 해도 되고 to swim 해도 됩니다 to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구조는 안 됩니다 병렬구조에서 규칙 위반이에요 동명서 목적으로 하면 동명서 같은급이 와야 됩니다 이런걸 병렬구조라고 합니다 이건 틀린 문장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나온 김에 앞으로 할 것도 앞으로 이런 것도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아둬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점점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유형입니다 해석이 다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많이 연습이 안 돼 있고 끄덕기가 잘 안되면 어순이라든지 이런걸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뭐해서 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누구는 나는 언제 어젯밤에 뭐했다 잠을 잘 자지 못했다 그래서 딱 봐도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여러가지 방법인데 여러분들의 순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여러분들 배운 순서대로 제일 먼저 소를 쓰는걸 배웠어요 소를 쓰기 쉽기 때문에 앞에 원인 그래서 뭐했다 두번째 방법은 원인 앞에다가 because를 쓰는거죠 because 원인 그 다음에 심표하고 결과를 얘기하는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소든 순서를 못 바꾸지만 because가 왔을 때는 나는 어제 잘 못잤어요 내가 머리가 아팠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 있죠 얘는 종속접촉사기 때문에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얘는 종속접촉사가 아니고 등위접촉사기 때문에 문법근문에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뭐 한 중1 때 이런것들 배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중2 때 뭐 배웠냐 무슨 구문 그렇죠 소댓구문 배우면서 이어서 연결해서 뭐도 배웁니까 뭐랑 뭐 이넙투드랑 투투용법이랑 쭉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게 되도록 4번 5번 뭐 이건 간단하고 3-1 3-2 충분히 뭐했다 뭐뭐하기라든지 너무 뭐했다 그래서 투두를 못한다 이런것들 이런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봤더니 쭉 우리가 관찰하는거죠 뭐 이런것들이네요 그쵸 눈에 띄는것들 1번 1번 이렇게 이렇게 하는지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봐둬야될건 얘는 뭐 다 돼있지만 뭐 이런거죠 그쵸 선생님이 뭐 표시한거에요 시제일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녀석 첫번째건 틀렸고 두 번째 녀석 My head was so bad as I couldn't sleep at last night 그래서 내 두통이 매우 심했다 내가 어젯밤에 잘 못 잡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거죠 얘는 만약에 뭐 틀렸지만 뭐처럼 쓰일 수 있다 그래서 because나 since나 뭐 때로는 when일수도 있습니다 when이나 while입니다 어쨌든 틀렸고요 뭐 여기를 death으로 고쳐줬다든지 있을까 오케이 so bad that I couldn't sleep at last night 이거 있네요 so dead 문으로 됐죠 그 다음에 4번 틀린 문장 보면 My head was bad 그래서 내 두통이 어땠다 심했다 그리고 나는 이런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 본 적이 없다 unless가 couldn't 보고 얘기하죠 뭐라 그래 내 안에 난 있다 이런거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y headache was bad 심했다 because I couldn't sleep at last night 이거는 일단 이 자체로는 말은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 두통이 어땠다 심했다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어젯밤에 잘 못 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위에 말은 뭐가 원인 두통이 심해서 못 잤다고 얘기하는데 이 문장은 뭐 해서 뭐 했다 잘 못 자서 두통이 심했다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 된거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라 그렇습니까 말은 되지만 위에 해석권은 정반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문장이라서 틀렸다는 거 어 자 그렇다면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그쵸 뭐 하겠어요 3번 문장 같은 표현 내 두통이 너무 심했어 뭐 하기에는 The sleep well Last night 하기에 됐습니까 여기 뭐가 생략했냐면 이게 생략했죠 누구로선 뭐 하기에 나로선 잘 자기에 됐습니까 근데 이거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두통이 심하면 누가 못 자겠어 내가 내가 못 자겠죠 됐습니까 어 선생님 이거 막 문법적으로만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막 일 되게 똑똑합니다 이러면 선생님 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릅니다 여기는 주절의 주어는 마이헤드의 종속절의 주어는 아입니다 꼭 써야 됩니다 어 그래 써야 되는게 원칙이긴 하지 하지만 내용상 내 두통이 심하면 누가 못 자겠냐 내가 그래서 이 친구는 내용상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문법이 이제 여러분들 배운 문법이 많으니까 슬슬 막 서로서로 뭐 가지치기 하면서 연결되죠 네 신기하지 않나요 네 머리만 아픕니까 네 헤드에 그만 생기나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두 문장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칼에 맞은 것을 골라더라 자 여러분들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if you don't build a strong house a stone will blow it down if you don't build a strong house 뭐 the wolf will blow it down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더 a stone 대신에 더 울프로 바꾸면 무슨 이야기로 바뀌어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로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까 if you don't build a strong house the wolf will blow it down blow down 뭘 것 같아요 blow down 불어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blow가 불다니까 바람불다니까 블로우의 삼난면신은 다들 아시죠 네 okay blow down 하면 안 되는 건 다 아시죠 네 이어 동사 좋습니다 it은 뭐 되시웠어요 it은 the beauty the house 되시웠죠 if you don't build a strong house unless a stone will blow the house down 좋습니까 네 okay 만약 네가 튼튼한 집을 짓지 않는다면 폭풍이 그것을 바람불어서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unless 하면 되겠 낫이 없어졌죠 좋습니까 unless you build 어떻게 해석하라고 you가 빌드하지 않는다면 낫 없어도 해석은 낫이 있도록 해서 내 안에 낫 있다 만약 you가 strong house 를 빌드하지 않는다면 a stone will blow it down 불어서 물어 드릴 거야 됐습니까 네 okay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무슨 시체 쓰면 안 된다 이 부분 마냥 뭐 뭐 한다면 이란 부분에 윗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고 중학생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이 친구는 나왔잖아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나올 차례 네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it is not her native language but and speaks English fluently 됐습니까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하겠죠 네 그쵸 네이티브 랭귀지가 뭔지 물어보겠죠 네 그쵸 오케이 fluently가 뭔지 물어보겠죠 네 다 알죠 다 몰라요 뭘 몰라요 fluently 유창하게죠 유창하게 fl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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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하게 오케이 그래서 네이티브 랭귀지는 뭐예요 모국어죠 모국어죠 What is your native language 라고 동해한테 부르면 Korean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My native language is Korean 나이 모국어는 네이티브 랭귀지 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mother tongue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엄마 혀 mother tongue mother tongue 이거 해석하는데 엄마 혀 이러면 안 돼 나 단어 잘 알아 통 혀잖아 mother tongue 엄마 혀 됐습니까 모국어입니다 그럼 이제 it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 it은 셋 중 뭐 인칭 대명사 그렇죠 인칭 대명사죠 됐습니까 뭐 대신 온거죠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이거 English 대신 온거죠 가저도 아니고 인칭 비인칭 용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English is not her her her도 마찬가지 ends 대신 왔죠 English is not n's native language but n speaks english fluently 영어는 n의 모국어가 아니지만 그러나 n은 영어를 어찌한다 fluently 하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뒷문장 두 문장 차이점을 살펴보면 윗문장에 뭐가 있었는데 but 이 있었는데 아랫문장에는 but 이 없어졌다는 거 그렇다면 답은 당연히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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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채점을 깜빡하고 안 했네 다 맞았던 거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장에서는 이제 그 선생님이 do or do 선생님이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표현 할 줄 안다 이러면서 but what 을 넣어서 하던 걸 이제 but 빼고 조심해야 될 건 뭐다라고 했냐 여기다가 do 넣고 여기다가 but도 넣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이걸 틀린 줄 눈치 못채는 친구들은 뭐만 의존해서 공부하는 친구들 해석만 가지고 그렇죠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틀린 걸 눈치 못채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거 but도 있고 but도 있으면 뭐 비록 영어가 na 무국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n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도대체 어디가 틀렸지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건 뭐랑도 연결되었냐 because 하고 so를 다 쓰면 안 된다 그랬어 그렇습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넥과 다른 것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거 다섯 문장이 다 뭔 소리 하고 싶은지 파악해야 되고 알맞은 걸 넣어봐야 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text me more I will call you later text me 나한테 문자내라 그렇죠 텍스트가 동서로 쓰이면 문자를 보내달라 나한테 카톡 꺼네 말이죠 카톡 해 I call you later 나는 너에게 나중에 전화할 것이다 그럼 여기에 end 들어가면 뭐 플러스 뭐가 됩니까 end 그렇죠 나한테 전화해라 명령 플러스 end에서 end의 해석은 그렇죠 그러면 이라 나한테 문자 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렇습니까 push the move button the door will open 뭐해라 파란색 버튼을 눌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습니까 명령 플러스 end죠 if you push the blue button the door will open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ell ab죠 tell your parents the truth 부모님한테 진실을 뭐해라 말해라 그러면 your parents will understand 너의 부모님이 뭐해주실 것이다 예 할 것이다 뭐해라 그러면 뭐할 것이다 go straight forward and you will get there 뭐해라 forward 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말은 그렇죠 backward 겠죠 거꾸로 backward 앞으로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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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the earth is round because the earth is round if you keep going straight you can meet every child every child every child every child every child every child in the world 됐죠 됐습니까 자 go straight forward 앞으로 쭉 가라 and you will get there 여기 겐씨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너는 거기에 도착할 곳이다 라는 뜻인거죠 그러면 넌 거기에 도착할 거야 길 알려주는 표현이죠 where your coat 뭐해라 너의 코트 입어라 만약에 여기다 and를 넣는다면 and you will catch your coat 코트 입어라 그러면 넌 뭐할 거야 당기 걸릴 거야 당기 걸릴 거야 아니죠 여기는 or 됐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문장도 다 해보고 싶지만 마지막 문장만 같은 표현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뭐할까 일단 뒷문장은 안 건들 거야 you will catch your cold 안 건들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if you 그렇죠 don't wear your coat 가 되는거죠 if you don't wear your coat 네가 너의 코트를 입지 않는다면 you will catch a cold 너는 감기 걸릴 것이다 그리고 뭐 얘는 또 어떻게 할지 알죠 네 unless you wear your coat you will catch a cold 하고도 같다 어 됐습니까 네 그래서 명령은 플러스 and 명령은 플러스 or 는 조건문으로 만약 뭐 뭐 한다면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뭐하게 될 거야 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오케이 실버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골라라 오케이 they were late 일단 뭔소리 하고 싶은데 여기 뭐 넣어야 되겠다 they were late but there was a traffic jam there was a traffic jam 뭔소리에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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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픽잼이 교통체증입니다 여러분들 잼이 뭐 선생님 프린트 하다 보면 페이퍼잼 이랍니다 페이퍼잼 제일 짜증나는 상황이죠 페이퍼잼 페이퍼잼 페이퍼잼이 뭔데 종이에 잼 묻은거죠 그쵸 종이에 잼이 묻으면 종이가 잘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겠어 그쵸 막히겠죠 그쵸 그쵸 페이퍼잼이 뭔데 종이 막힘 종이 걸림 됐습니까 트래픽잼 차량 막힘 잼이 먹는 잼만 있는거 아니라는거 됐습니까 트래픽잼 교통체증입니다 there was a traffic jam 교통체증이 있었다 그쵸 그러면 그들이 늦었던게 결과죠 there was a traffic jam 원인이 원인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ree years have passed but she went back to his country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했댑니까 3년이 지났대죠 무슨 시세적으로 지냈어요 과거로서 현재까지 그렇죠 현재 완료적으로 지냈죠 3년이 지나버렸다 he went back to his country 그가 뭐 했다 그가 그의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여기 이건 무슨 시세에요 went back to his country 과거 시세 그렇죠 과거 시세죠 그러면 하나는 뭐 이런거 같은데 그쵸 그럼 여기다가 뭘 넣으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까요 일단 일단 이건 뭔 소리야 뭐 3년이 지났다 그가 그의 나라로 돌아갔다 이거 합쳐서 무슨 뜻일까요 하필이면 왜 이런 시제고 왜 이런 시제고 3년이 지난 게 이렇게 표현됐죠 그가 돌아간게 언제에요 여기 있네요 그럼 이게 3년이겠네요 그쵸 여기에 뭘 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냐 그렇죠 그러면 그가 돌아갔다 고국으로 돌아갔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후롱이 되죠 무슨 뜻으로 되면 그가 그의 고국으로 돌아간 돌아간 이후로 그가 그의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로 3년이 지났단 얘기하고 있는거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1의 답 듣고 싶어 하후롱 how long have 3 years past 얼마나 오랫동안 3년이 지났니 그가 고국으로 들어간 이후로 3년이 지났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하고 단순과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고 since고 여기 들어갈 말 since죠 여기에 since는 뭐의 뜻이고 because의 뜻이고 여기에 since는 뭐뭐한 이후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로 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뭘 가지고 since가 because 대신 쓰이는 줄 아니 라는 거 하고 뭐뭐한 이후로 뭐했다 현재 완료 시제 단순 현재 시제 since 여러분들 앞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살 때부터 영어공부를 시작한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공부를 시작한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I was nine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난 영어공부를 쭉 해 왔어요 내가 몇 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have you studied English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since가 뭐뭐한 이후로 다시 그렇습니까 여기는 since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거 있을 때 뭔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었나요 오케이 계속해서 누구 시험지인지 몰라요 나는 원래는 몰라 했는데 봐버렸어 그 다음에 They couldn't watch the musical But the tickets were sold out 오케이 The tickets were sold out 뭔 소리일 거 같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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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sold는 원래 모습이 sell sold sold 이거 다 아시죠 그러면 세디 뭐하던데 팔다 팔다인데 얘는 과거니까 팔았다고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녀석은 팔린 그러면 이거 sold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는 얘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두 번째야 세 번째야 그쵸 수동태죠 수동태 이거 표가 다 팔렸다 그니까 뭐 암 문장하고 붙이면 They couldn't watch the music 그들은 그 뮤지커를 볼 수가 무슨 시제에 없었다 그 표가 무슨 시제에 다 팔렸기 때문에 그 표가 무슨 시제에 다 팔렸기 때문에 그 표는 거랑 이런 거 시제 보이시죠 그러면 뭐랑 뭐 앞에는 뭐야 앞에 결과 뒤가 원인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 두 번째 문장 There was no one 뭐 I entered the house There was no one 뭔 소리예요 아무도 없었다 I entered the house 내가 뭐 했다 집에 들어갔다 그 집에 들어갔다 그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갔다 해서 다짜 떼고 뭘 넣으면 제일 어울릴 거 같아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쵸 내가 냄새가 너무 심한 사람이 죽었어 내가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 다 밖으로 창문으로 다 뛰어 내려갖고 아무도 없어지는 거 아 제 새끼 왔다 이러면서 죽는다 내가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졌다 그쵸 그게 뭐가 말이 됩니까 내가 집에 들어갔다 아무도 없었다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건 들어갔다 해서 다짜 떼 버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갔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뜻이 달라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었다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when이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because 라면 하나 고르라면 뭐 as 됐습니까 as가 because 대신 쓰이기도 하고 when 대신 쓰이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이 친구는 한 문장만 본 거 같아요 ok they couldn't watch the musical because the tickets were sold out there was no one as I entered the house 내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 문제 11, 12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구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접속사의 여러 가지 뜻을 알고 있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어디 뭐 해 본 적 있다 가 본 적 있다 그래서 현재 완료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그쵸 그러면 가 본 적이 있다 라는 경험적 용법은 뭐 1번 2번 3번 중에 뭐였더라 그니까 have been to 그쵸 그 다음에 계속 어디 사는 건 have been in 이때는 내용이 계속 사는 거니까 얘 대신에 리브드를 써도 되는 거고요 좋습니까 얘는 내용상 갔다 온 거니까 did did i have visited 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세번째 녀석은 have으로 시작 안 하죠 뭐로 시작하더라 has gone to has gone to 네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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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무슨제곱법 불가능한 무슨제곱법 이거는 계속적이었고 그 다음에 have been to 경험적이고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나는 일본과 중국 둘 다 가봤다라는 표현은 경험이니까 I have been to both Japan and China, both A and B 여기에 암만 길어봤자, it 왔으면, and 뒤에도 암만 길어봤자 병렬구조에서 명사가 왔으니까 명사, 만약에 형용사라면 형용사 이겁니다 both A and B 자리에, A 자리에 명사니까 B 자리에도 명사 잘 왔습니다 됐습니까? OK. 그래서 Vox A and B 둘 다 가봤다. 만약에 나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봤다. 난 중국뿐만, 난 중국 가본 거 알지? 난 일본도 가봤어 그렇죠 어디 가봤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본도 가봤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뒤를 세게 읽을래? 앞을 세게 읽을래? 뒤를 세게 읽을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I have been to been to been not only to China 벌써 Japan 하고 좀 만져줘야 되겠죠? 됐고 여기에 Not only A 자리에, to China 왔죠? 그러면, but also so, to Japan. 그리고 얘는 생략할 수도 있겠죠? I have been to be not only to China but also to Japan. 나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봤어 됐습니까? 네. 그리고 얘는 생략할 수도 있겠죠? I have been to China, but also to Japan. 나는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봤어 됐습니까? 네. 난 둘 다 가봤다고 동일한 강조로 여기도 가봤고 여기도 가봤어 라고 얘기하는거고 이 문장은 내가 어디 가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한테 중국 가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한테 난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봤어 라고 얘기하는 이런 느낌이 다른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둘 다 가본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눈이 너무 심하게 와서 우리는 외출할 수가 없었다 왜 눈이 너무 심하게 온게 그 다음에 우리가 외출할 수 없었던게 결과 스노우드 봤죠? couldn't 보이죠. It's not so heavenly that we couldn't go 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나요? 네 시작 스노우드 투 헤빌리 투 고 아웃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눈이 심하게 왔다. 이 문장을 둘로 나누면 that 이라는 적속사를 기준으로 두 문장이죠. 여기 주어는 it이죠. that 뒤에 주어는 뭐야? we죠. 이 얘기를 왜 할까? 그렇죠. 여기다가 for us를 써줘야죠. it's not too heavily. 눈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너무 심하게 왔어요. 누구로써 뭐하기에? for us로써 to go out하기에.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죠. 이럴 때. 이럴 때 써먹는 게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미상의 주어 배워서 국굴에 먹는 거 아니고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죠. 됐습니까? it's not too heavily for us to go. 와우. 우리가 외출하기엔 눈이 너무 심하게 왔어. 됐습니까? 이거 2학기 때 시험 범위에요. 1학기 때 이거 배웠잖아. 그렇죠? 그럼 2학기 때 이거 나오겠지. enough to do랑 같이.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우리말 다 써있습니다. 잘못된 것.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너는 네가 배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if you don't study harder, you won't understand what you learn. w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럼 what은 몇 개 중 뭐? 그렇죠? 둘 중 뭐냐 이 말이죠. 둘 중에 먼저 배운 거야? 나중에 배운 거야? 그렇죠. 너무너무 해석에 써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니라? 본사가 아니라? 뭐다? 만개. 그렇죠. 관계대명사다. 모든 관계대명사는 다 무슨절이었는데? 무슨 시절이었는데? 어떤 시절이었는데? 관계대명사 완만. 그렇죠. 완만 길어봤자.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다? The thing that you learn. 네가 배우는 것. 여기는 the things가 좋을 것 같아요. 뭐 한두 개 배우는 거 아니니까. The things that you learn. The things which you learn. 그래서 이 됐은 겁만드는 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you learn. learn이 배우다인데 무슨 동사야? 타 동사죠? 그럼 뭐가 있어야 완벽해져요? 목적어가 있어야 완벽해져요? 없죠? 그러니까 이 됐은 겁만드는 됐이 아니고 관계대명사 되신 거예요. 됐습니까? 뭐가 불안하냐? the things를 여기다 넣어야 완전해지는 거죠. You learn the things. 너는 그것들을 배운다. 그렇습니까? 선행사가 와줘야지. 좀비가 나타나야 완전해진다면 불안전한 녀석이고. 그래서 얘는 접속사 대시 아니고 관계사 대시라는 거. 뭐 어쨌든 얘를 명령문 플러스 뭐로 바꿔볼까요? 먼저 해석부터 하셔야 돼요. 똑같은 명령문 플러스 엔드는 뭐해라? 바꿔. 뭐 마음껏 마음대로 만들어 보세요. 더 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할까요? 그러지 않으면 아빠. 그러면으로 할까요? 그러면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너는 네가 그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뭐 스터디, further, and will understand what you love. 이렇게 만들어도 돼. 그럼 뭐 여기다가 or 하고 싶다. 그쵸? 그럼 뭐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지 않으면 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가 더 빨리 걷지 않아서 버스를 놓쳤다. 빨리 걷지 않은 게 원인. 버스를 놓친 게 결과. 됐습니까? 딱 봤더니 무슨 시제? 과거 시제인 것 같죠? 그쵸? 그래서 unless you walk faster가 뭔뜻이에요? unless 가 뭐에 줄임말이야? if not인데? 그렇죠. 만약 네가 더 빨리 걷지 않는다면 너는 버스를 놓칠 것이다. 이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입니다. 조건. 만약 네가 더 빨리 걷지 않는다면 너는 버스를 놓치게. 네가 빨리 걷지 않는 조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너는 버스를 놓치게 될 거다. 이거는 그냥 뭔가 조건에 대한 얘기인 거지. 원인과 결과가 아니죠. 틀렸죠. 그렇습니까? 네가 더 빨리 걷지 않아서 버스를 놓쳤다. because you didn't walk faster. you missed the bus 라든지. you didn't walk faster. so you missed the bus. 소대꾸문. you walked, you didn't walk so faster. that you missed the bus.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애들은 그러면 맞을 텐데 방안이 더워서 벗었다. 원인과 결과죠. it was very hot. very 썼네요. so Tony took off his jacket. it was so hot in the room that Tony took off his jacket. 그 다음에 얘를 지금은 몇 문장인데? 두 문장인데 좀 이따가 한 문장으로 해볼 거에요. 두 문장을 저속사 붙였는데 그냥 저속사 없이 표현해 보겠어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이 도시로 이사 온 이후로 영화를 본 적이 없다. 그렇죠. 본 적이 없다.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그렇죠. 그래서 I haven't watched a movie. 난 영화 본 적이 없어. since I came to this city. 여기에 haven't watched 무슨 시제? 현재 완료시제. 현재 완료시제. 여기 came to this city 무슨 시제? 과거시제. 과거시제.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I came to this city는 그냥 이랬어. 후기야. 근데 since가 붙으니까 어떻게 됐어? 이렇게 덩어리 됐다고. 내가 이 도시로 이사 온 이 도시에 온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됐습니까? since가 뭐뭐 이후로. 그 다음에 그는 매우 열심히 일했으면 가난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에 뭐 넣어도 돼? 그러나. 그렇죠? 근데 그러나를 실제로 쓰면 안 되죠. 됐습니까? even though he walked very hard, he was always poor. 그래서 walked very hard 하고 always poor 하고는 자연스러워. 위외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뭐의 접속사라고 하냐? 이거 내가 안 좋아하는 뭐의 접속사? 양보의 접속사. 그렇죠. 양보의 접속사는 어떻게 해서 간다? 비록? 뭐뭐이지만. 그래서 이분도 안 쓰고 싶으면 he walked very hard, but he was always poor. 할 수 있다라는 양보의 접속사. 이건 어쨌든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접속사 파트 어떤가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할만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네.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미주신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Although the service was slow, the food was great. 서비스는 어땠어? 늘어갖고 음식은? 그렇죠. 자연스러워. 의외의 상황이야. 의외의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어도 쓰면 자연스럽고 어도도 쓸 수 있는 건 얼도도 있고 even though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다. 그 다음에 뭐도 있다. 도도 있다. 그렇습니까? Even if는 비슷한 뜻이지만 뭐 좀 어색할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Though the service was slow, the food was grea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니까 벗을 쓸 수도 있다. The service was slow, but the food was great. 아예 두 문장으로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없어지고요. 여기에 맞춤표 될 거고요. 여기에 접속부사 뭘로 하면 되겠다. However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두 문장을 완전 분리해 보면 The service was slow. 맞춰버리고 However, the food was great.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런 걸 보고는 접속부사 이러면서 중3 때 배울 거예요. 날씨가 많이 더 오니까 에어컨이 딸리죠. 좀 덥습니까? 버틴만 하죠. 네. 니네 집은 에어컨 방방에 틀고 있을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니까 죽을 거 같다. 그러시죠. 우리 집은 안 틀고 있고요.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안 틀고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야 이 새끼들 멱살 내 집에만 들어가면 옛날에는 방과 가서 꿀을 쳤는데 요즘 집에 들어가면 멱살 잡아요. 이거 왜 안 켜? 그렇습니다. 버텨야죠. 며칠 안 남았어. 8월 17일이네요. 9월 때까지 덥다. 알겠습니다. 칼질학이 판사들의 결정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지켜져야 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판사들의 결정은 오케이. 언제까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오케이.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다? 비밀인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를 묶어주면 누가 판사들의 결정은 뭐한다? 비밀로 지켜져야만 했었다고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깨춤 추게 하는 질문이죠. until and 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까지? until and 알겠습니까? 오케이. 전체적으로 시제는 뭔거 같아요? 어... 과거죠. 알겠습니까? The judge's decision had to be a secret 뭔 뜻인 것 같아? 판사들의 decision had to be a secret 뭐해야만 했다? 비밀이야만 했었다. Until the trial was over.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judge's decision 뭐고? 판사 판사 그렇죠. 그 다음에 be a secret 비밀이다. had to be a secret 했으니까 비밀이어야만 했었다고 그럼 trial이 뭐겠어? 재판이죠. 재판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습니까? 시도 시행착오를 뭐라고 하냐? trial and error 뭐를 통해서 you can learn many things from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trial이 try의 명사형입니다. 근데 재판이란 뜻도 있으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검사 검사라 그러죠. 그렇죠?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변호사 그렇죠? 양쪽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사람을 판사라고 하고요. 그렇죠? 저치가 있죠? 저치가 있으면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프로세큐터가 있죠. 제가 프로세큐터를 아는 이유는 학교 숙제로 뭘 했기 때문에 좋겠습니까?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지 전부 다 뭐가 열릴 때 trial이 열릴 때 배속하고 있는 세 명의 주요한 사람들이죠. 저치 lawyer persecutor 그렇습니까? trial 할 때 볼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을까 have to be a secret 비밀이어야만 했을까 이런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걸 묻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부산을 떠날 거래죠? when Jack arrives 누가 뭐 할 때 그렇죠 선생님 또 드립친다 뭐 사기친다 뭐 이런 표정들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을 떠날 때가 아니고 우리는 부산을 떠날 것이다 가 아니고 부산으로 될 것이다 이거 아시죠? 됐습니까? leave 부산하고 leave for 부산은 정반대라고 했죠? leave 부산은 부산을 떠나다고 leave for 부산은 부산으로 떠난다. leave하고 leave for는 정반대되는 뜻이니까 선생님이 이런거 왜 자꾸 얘기해요? 다음 글을 읽고 뭐 맞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 또는 뭐 내용에 맞는 것은 이런거 할 때 leave 부산하고 leave for 부산을 거꾸로 잘못 알고 있으면 정반대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부산으로 떠날 것이다. 잭이 도착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쵸? 이거 지금 CJ 일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쵸? 언제 떠날 거래? 미래에 떠날 거래? 잭이 언제 도착할 때? 미래에 도착할 때 잭이 왔어? 도착했어? 안 했어? 그쵸? 안 했는데 좀 이따가 도착할 건데 잭이 오면 우리는 잭이랑 같이 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막 잭 꿀밤 때리면서 부산으로 출발할 거란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잭은 언제 도착해요? 미래에 도착하는 거니까 이게 틀렸죠. 그쵸? 어디 버리작물 없이 위를 넣고 있어. 그쵸? 그쵸? 뭐 해서는 뭐가 대신한다? 시간에 부산으로 해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쵸? 무슨 절에도 그랬더라? 조건 절에도 그랬죠? 마냥라면에도 위를 넣지 마라. 언제라는 질문 속에도 위를 넣지 마라. 그래서 얘는 지금 맞는 문장이에요. 이걸 가지고 시제일치가 안 이루어졌다고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상황상 잭은 아직 안 왔어. 다 같이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어디로 놀러 가기로 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부산으로 놀러 가기로 했단 말이야. 잭이란 놈이 늦쩍 나갖고 아직 안 왔단 말이야. 잭이 왔을 때 우리는 부산으로 출발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도착하는 거는 당연히 미래지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I'll tell you my secret 말은 뭐 할 거래요? 네한테 내 비밀을 얘기해 줄 거래죠? If we will meet again 만약 우리가 뭐 할 거라면 다시 만날 거라면 다시 만날 거라면 그때 만났을 때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만약라면 We'll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걸 물었는데요. 똑같은 문법을 물어봤는데 하나는 시간의 부사절이고 하나는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자, 시간의 부사절인 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의 부사절을 만드는 건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When도 있고 After도 시간의 부사절 만들고요 Before도 만들고요 Until도 만들고요 While도 만들고요 Since도 만들고요 Since 뒤에는 보통 뭐 뭐 Since가 뭐 뭐 이기 때문에 몇 미래시에 쓸 일이 있지만 Since가 뭐 뭐 이후로 일 때는 항상 과거시 제가 오기 때문에 얘는 뭐 별로 안 틀리겠지만 어쨌든 얘들이 어떤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그때 We'll 쓰면 안 된다는 거 좀 종류가 많습니다. If I remember correctly He is a doctor Correctly 가 뭐겠어요? 올바르게 올바르게 이 말이죠. 맞습니까? 만약 내가 어찌 뭐 한다면 그냥 내가 올바르게 기억하자 제대로 똑바로 기억한다면 그는 뭐다? 의사다 내 기억이 맞다면 이 말이야 If I remember correctly 내 기억이 맞다면 He is a doctor 그 다음에 When she saw me I was swimming in the pool 누가 뭐 했을 때 그녀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중이었다 Right 봤던 게 무슨 시제니까 수영하는 중인 거 언제 무슨 형 그렇죠 봤을 때 나는 수영하고 있었어 됐습니까? 틀린 데 없고요 시제일치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Your mom will get angry with you If you failed exam 누구 어머니께서 뭐 하실 거래요 니한테 If you failed exam 만약 니가 시험을 망친다면 됐습니까? 여기 절대로 못 넣으면 안 된다 윌 넣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시험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윌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많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고요 만약 라면과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위를 쓸 필요가 있는 상황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 두 문장을 한 문장을 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니까 I don't have any time today I don't have any plan either either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또한 역시 어? 왜 to 왜 안 썼어요? 또한 아니다는 not to야 not either야 그렇죠 not blah blah either 해야 되고 not either를 뭘 바꿔 쓸 수 있었더라 neither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됐습니까? I'm not hungry 라고 A가 말했더니 B가 me neither 이럽니다 me neither I'm not hungry either 줄이면 me neither 전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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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사람 같네 약간 오케이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도 없다 계획도 없대요 시간도 없도 계획도 없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I have neither time nor planned today 그렇죠 19번에서는 뭐 물어봤냐 일단 뭐 둘 다 여기에 지금 이 문장의 특징은 위에 있었던 뭐가 사라졌냐면 낮이 사라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문장에서 나는 오늘 시간 없고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둘 다 자 X가 몇 번 그려져 두 번 그려지죠 동그라미가 두 번 그려지면 뭐였어 both였죠 both a and b 라든지 both of 복수명사였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였어 either a or b 였죠 근데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가 neither a nor b구나 좋습니까 그리고 둘 다 X한다 이거까 neither unless 도 내 안에 뭐있지만 not 있지만 neither 도 내 안에 뭐있다 둘 다 아니다 라는 얘기 하셨습니다 됐습니까 I have neither time nor plan today 나는 타임도 없고 플랜도 없어 됐습니까 가진 게 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의 진짜 단골 문제입니다 그렇죠 진짜 단골 문제 that 한번 정리해 보면 뭐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까지 덥진 않구나 됐습니까 내가 지금 에어컨 안 틀면서 그 객이 있는거죠 선풍기로 버텨 됐습니까 뭐로 벗고 쓸 수 있는거 부사에 됐 됐습니까 부사에 됐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는 뭐 이거죠 뭐 I think that I believe that that one and I said that 이런것들 이거 이거 뭐 우리 썸타는거 같아 썸타는거 좀 진한거 같아 남친인거 같은데 근데 자기 애는 아니래 아씨 되게 좀 그런데 문장이 됐습니까 뭐 그냥 뭐 많이 하던거 됐습니까 I think that your boyfriend is ugly 친구들끼리 서로서로 칭찬해 주는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겁만드는 완벽한 문장 겁만드네 그 다음에 뭐 이 텐 말구요 I think that the boy that can swim 되게 많이 나오네 이럴때 이 텐은 생략해 버리는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생략 할 수가 없죠 내가 뭐한다 생각한다 그쵸 뭐를 생각한대요 여기서 또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그 그 아 수영을 잘하는 그 남자아이 그래서 이 세롯을 보고 네번째 배우는 뭐라그래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대 그니까 나는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그 남자아이가 그녀의 남자 동대라고 생각한다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게요 그쵸 그쵸 그니까 얘는 이렇게 후로 바꿔 쓸 수 있죠 네 뭐 돼요 안되죠 그쵸 하지만 얘는 후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 생략할 수 있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만드는 뜻이었으니까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런 이것은 생략하면 안된다고 했어 크림 클릭 네 음 아 이렇게 이 됐은 똑같은 됐인데 위에 됐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녀석은 주워죠 주워 얘는 생략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건 특보문장이야. 근데 다 법만든댓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것도 배웠고. 이제 남아있는댓은 뭐가 있냐? 얘랑 그 다음에 쟤랑 음... 뭐 이정도 남았네. 그게 맛있을 때.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남았다. 많이 배웠네. I think that you can be my good friend. 나는 생각하는데 네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것인데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뭐라고? 목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되겠지. 그렇습니까? It is certain that she will keep the promise. 어떻다? 네? 어떻다? 확실하다. That she will keep the promise. 그녀가 그녀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겁만 드는 대신인데 근데 좀 다르게 얘는 뭐다? 주어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다 겁만 드는 대신이면 주어로 쓰였는지 목적으로 쓰였는지 혹은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네. This is the only present that I got from my mom.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것이 바로 그 선물입니다. 오케이. The only인데? The very present면 바로 그 선물이겠지. 아. The only present that I got from my mom. 오직이라고만 생각하면 해석이 좀 어려울걸? 물론 그런 뜻이지만. 유일한 선물이다. 이게 유일한 선물이야. That I got from my mom. 내가 엄마한테서 받을.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있죠. 왜 생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적격이죠. 그렇죠. 생략도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돼? 설행에서 쳐다봤죠? 위치로 되는지 알았는데 뭐가 있냐면 생략은 되지만 위치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관계되면서 death을 선호하는 경우라면서 배웠죠? 그래서 이게 내가 엄마한테 받은 유일한 선물이야. 그렇습니까? 엄마가 되게 딴손이었나? 아니 뭐 불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엄마랑 뭐 헤어졌던지.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겁만 드는 되시겠죠. 그렇습니까? 얘는 관계되명서 되셨습니다. He thinks that keeping that teaches us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가 뭘 것 같아요? 추측 능력. 그 사람이 가진 의견이죠. 그건 생각하는데 뭐 애완동물 기르. 암만 기르봤자 잇이니까. teaches 했죠. 동명서 주고 단수 취급하죠. 선생님 여기 여러 갠데요. 아니라니까 잇이라니까. 애완동물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responsibility를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한대요. 뭐라고요? 책임감이죠. 그렇죠. 책임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능력입니다. 모론단을 추측하는 거. 책임감이죠. 여보세요.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무슨 일로.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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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된다고. 예예. 정지된다. 예예. 아이고야. 아... 그렇구나.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지금 독화되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애완동물 기르는 것 핏패트가 애완동물 기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Responsibility를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의견입니다 My wish is that I will win first prize in the cooking contest 그래서 나의 무엇은 내가 요리 대회에서 1등상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what is your wish죠? what does it think죠? 그렇죠? what is certain이죠? what do you think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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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절입니다 이게 true 뭐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that border collies are the smartest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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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십니까? tule 뭐다 안 되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오지만 다른 유형 생략할 수 있는데 없는 뱃을 구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에 있는 뱃은 관로 했죠? 그렇죠? 2번은 생략할 수 없죠? 주어이기 때문에 겉만드는 대식은 하지만 안되고요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구요 생략할 수 있구요 생략할 수 없죠 뭐로 사용됐기 때문에 도어로 사용됐기 때문이죠 겉이 다 되고 있죠 그렇습니까?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생략할 때가 있다 했습니다 생략 불가구요 그 다음에 Is true that? 고로콜리즈 아더스마티드 독스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요? 진주어 가주어죠 가주어 진주어죠 문제 유형은 생략할 수 있는 That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It's not that 할 때 That을 생략할 수 있나? 안되죠 부사기 때문에 안됩니다 됐습니까? 뜻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덥진 않다 이 말하는데 덥지 않다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나요? I like that 안되죠 목적이 어디 가버렸어요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나요 이거? 안되죠? 안되죠 됐습니까? 안됩니다 하지만 얘는 생략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얘는 경우에 따라서 되는데 얘 돼요? 안돼요? 지금 돼요? 안되요? 생략? 안되요? 죽겨가 한게 되면 하니까 안되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번 업법상 어색한거 생각하고 있었더라 Unless I will find my car I have to walk home 만약 내가 한다면 안한다면 차를 찾지 못하게 될 거라며 나는 집까지 걸어가야만 한다 그래서 Will find 가 아니고 Find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조건의 부담을 해볼까? 그렇죠 현재시제가 미래시대에 대신하는거죠 만약 내가 차를 찾지 못한다면 그렇습니까? 동해가 그런거 잘해 문법적으로 용어쓰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생략할 수 있는거 되시죠 People believe that they can catch your mouse with some tea 사람들은 뭐한다? 사람들은 믿는다 무엇을? 그들이? 생지를? 잇다고 뭐를 가지고? 치즈를 가지고 그렇죠 잇은 뭐뭐를 사용하여란 뜻의 도구의 전사죠 치즈 가지고 생지를 잡을 수 있는다고 믿는데 사실은 안된다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잇은 뭐라서? 뭐 만드는 잇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 했어 그래서 부분적인 조건이고요 생략할 수 있는 플러스 무슨어? 목적어 What do people believe? 그렇습니까? What do they believe? They believe that they can catch a mouse with some tea OK 여기서 어 마이스는 되겠어요 어 마이스는 마치 어 북스 하는거 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까? 어 마우스 했으니까 왔고요 데이 뭐 대신 왔으니까 People People 대신에 뭐 He 오면 틀리겠죠 뭐뭐를 사용하여도 잘 썼고요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밑줄 친 부분 이제 문제 난이도를 높일라 그러면 밑줄 친 거 없이 어색한 문장 골라라 할 수 있습니다 어 He didn't sleep until he finished the work 그가 언제 뭐 했대요 잠을 안 잤다 그렇죠 언제 뭐 할 때까지 그가 일을 끝낼 때까지 그는 일을 끝낼 때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 뭐 시제일치 시제일치 잘 이루어지고 그가 일을 끝마칠 때까지 잠을 안 잤다 라는 말은 어색합니까?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죠 뭐 당연한 일은 아닌가요 그쵸 일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잠을 지 그러니까 잘 자죠 그 다음에 Although she was tired she kept working 그래서 그녀가 그녀가 피곤했지만 뭐 했다 계속 일했다 그럼 얼도가 들어가면 의외의 상황 피곤했으면 쉬어야 됐는데 계속 일했다 어색합니까? 자연스럽죠 비록 피곤했지만 she was tired but she kept working 하고 똑같은 문장 If it's fine tomorrow I go on a picnic 만약 내일 날씨가 좋다면 나는 소풍 갈 것이다 내일 날씨를 얘기하는데 틀렸죠 하면 안 되죠 내일 날씨라도 만약 날씨가 좋다면 이러면 현대 시제도 대신한다 틀린 부분 없고요 The boy fell asleep under the tree while she was looking for him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는 거죠 fall asleep 뭐하다 잠에 빠지다 그렇죠 fal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로 빠지다 asleep 어떤 잠든 반대말은 a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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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 a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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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만 쓰인다 그랬냐 하면 동사로만 쓰이고 싶어하는 정용사라 했습니다 awake boy awake baby 하면 무슨 뜻이 같아 잠에서 깨는 애기인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얘는 동사만 되고 싶어하는 형용사야 됐습니까 asleep baby 이러면 안 된다고 잠든 asleep이 잠들리니까 asleep baby 하면 잠든하게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잠든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sleeping baby 해야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형용사 중에 동사로만 쓰이고 싶어하는 애들을 서술적으로만 쓰이고 싶어하는 애라 했습니다 아까 전에 certain이 서술적으로만 쓰이면 확실하다 라고 했구요 한정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면 특정한 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기가 뭐 나무 밑에서 잠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를 찾는 동안 그렇습니까 오케이 네 새끼 어디서 뭐 했어 난리 나는군 그러니까 틀린데 없구요 다 찾는 동안 뭐 찾는 동안 그림 그려보면 이렇구요 잠에 빠졌구요 이런 느낌도 살아있구요 과거진행형 단순과고 put the vacuum cleaner in the corner of the living room dog you use it 그래서 뭐 하래요 배컴 클리너를 코너를 넣어 그렇죠 그럼 배컴 클리너가 뭘 것 같아요 로봇청소기다 진공청소기입니다 진공청소기입니다 그럼 배큐 뭐겠어 배큐 진공이겠지 진공청소기엔 진공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빠른 공기의 흐름만 있을 뿐이지 어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발명가가 그렇게 이름 지은 거였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진공청소기 배큐 클리너를 두어라 in the corner of the living room 뭐의 뭐의 오케이 거실에 구너에 오케이 그럼 여기엔 도가 아니고 당연히 뭐겠어 can after after you use the vacuum cleaner 니가 진공청소기 사용한 다음에는 저쪽 좀 갖다 놔라 어 니 방에 맨날 굴러다니고 있노 뭐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었나요 네 됐습니까 일단 쓰기는 합니까 네 네 오 오 청소한단 얘기구나 오케이 그래서 5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3번 문제는 뭘 묻고 있는 거냐 해석능력을 묻고 있는 거예요 타이븐 문장의 해석능력 됐습니까 도가 들어가면 비록 니가 그것을 사용할지라는데 뭔 소리야 이거 됐습니까 엄마한테 많이 냈던 소린데 야 너 비록 그걸 사용할지라도 구석에 잘 치워놔 이럽니까 아니요 뭐 쓰고 나서 저기 좀 치워놔 이러잖아 네 됐습니까 근데 무슨 엔드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성 문제 너랑 엠아 둘 중 하나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지금 뭐 물어보고 있냐 either a or b의 동사는 이게 either a or b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동사는 누구한테 맞춘다 가까운 놈 가까운 놈한테 맞춘다 그러니까 am i is a liar 맞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23번 문제는 해석능력을 물어보고요 23번 문제는 해석능력을 물어보고요 24번 문제는 문법을 물어보고 있네요 됐습니까 좀 더 문법적인 걸 묻고 있어요 일단 베티 어떻게 읽을지 준비됐죠 어떻게 읽어야 되나 베티 as well as i goes to see him open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를 먼저 해석해야 돼 우리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나뿐만 아니라 베트도 베티도 그를 보기 위해 자주 간다 됐습니까 나도 자주 가는 거 너 알지 근데 베티도 자주 가 됐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베티도 그를 보러 자주 간다 그를 보기 위하여 자주 간다 그래서 얘가 지금 틀렸죠 됐습니까 좀 더 문법적인 걸 묻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A as well as B 누구한테 당연히 맞춰줘야 돼 공사를 A한테 맞춰줘야 된다고요 이걸 not only A but also B로 바꾸면 not only I but also Betty goes to see him open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both loving and being loved are not easy 됐습니까 되게 뭔 소리 하는 거 같아요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사랑받는 것 그렇지 이게 바로 사랑받는 것이죠 그렇죠 Be loved 사랑받다죠 네 그러면 이게 being loved 하면 동영상에서 사랑받는 것 됐습니까 수동태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뭐 또 자랑을 하고 그래 자 그러면 결국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 both A and B 암만 길어봤자 They are not easy 둘 다 동그라미라며 그쵸 그러면 It이 될 수가 없죠 Either A or B는 단수 취급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얘한테 맞춰준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They인데 R 오면 당연히 맞겠죠 됐습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Neither English nor Math is my favorite subject 오케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나는 영어랑 수학 둘 다 싫다 리더 A nor B는 뭐 둘 다 X라 했잖아 내가 그래서 해석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영어도 내가 최애 과목이 아니고 수학도 최애 과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Need어도 그렇고 Unless도 그렇고 내 안에 Not 있다 해석 잘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묻는 것은 Neither A nor B는 이건 뭐 1도 안 되죠 1도 안 되니까 누구한테 맞춰줘 B한테 맞춰주면 되고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대형 파악 같은 거 하는 그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넣어놓고 이 글 쓴 사람은 뭐 수학을 좋아한지 싫어한지 영어를 좋아한지 싫어한지 이런 것도 물어보는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둘 다 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는 어떻게 읽더라 Not only A but also B 누구한테 맞춰준다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A child wants to go to Disneyland 그래서 누구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돌 아이가 만약에 딸내미라면 시 아들냄이라면 히 원차고 잘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뭐에다가 동사에다가 이 문제의 특징을 잠깐 분석해 보면 전부 다 뭐에다가 동사에다가 밑줄을 꺼놨는데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이런 게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을 동사를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거 동사 뭐한테 맞춰줘야 될지 신경 써야 된다. Both a&b는 둘 다 공굴하니까 얘는 데이나 we나 you 취급하면 된다. 됐습니까? 근데 either a or b 라든지 neither a nor b 같은 경우엔 가까운 놈한테 맞춥니다. 라고 수업 했죠? 네.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이런식으로 체험 문제 나오는거야. 다음번에 만났을 때 안 틀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틀린거 물어봅니다. 이거 뭐지? 이러면 안되면 다시 봐야 돼. 어색한거 골라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에다가 밑줄 꺼놨냐면 접속사에다가 밑줄 꺼놨어. 그러면 이거는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뭐? 내용 파악 능력을 묻는거야. 내용 파악 능력. 이게 이 접속사가 들어가니까 뜻이 영 이상한데? 그러면 people left the building because the fire. 아니 무슨 문제네요. 누가 뭐 했대요? 건물을 떠났대죠. 그렇죠? because the fire. 뭐 때문에? 불 때문에. 이거 당연히 뭐라 그래야 돼? because of the fire. 그렇죠. because of 어떤 것이라 했죠?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because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더라? because of the fire. due to the fire. 뭐 어떤 것 때문에? due to you. because of you. 니 땜에 니 땜에 니 땜에. 그니까 어떤 것 때문에는 because 어떤 것이 안된다. because of the fire. because there was the fire. the fire 뭐. the fire happened. 뭐 이러던데. 하여튼 주어동산 와야되구요. 그 다음에 I saw Todd this photo when he comes back. 내가 토드한테 이 사진을 보여줄걸 해줘. 언제 그가 되돌아올 때. 그가 돌아왔을 때 토드에게 이 사진 보여줄 거야. 그러면 여기 토드 대신 왔으면 왔는데. 토드가 컴백하는 건 무슨 시제일이야? 현재 시제일. 현재 시제일입니까? 미래 시제일. 그렇죠. 미래 시제일이면 이거 틀렸잖아. Will come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will you show Todd this photo? 그렇죠. 언제 보여줄 건 뭐야? 그렇죠. 언제 보여줄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무슨 뭐해? 뭐라 그런다. 시간에 부서절이니까.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됐습니까? 틀린 데 없구요. If you read good books, you will become wiser. 만약 니가 뭐한다면. 좋은 책을 읽는다면. 너는 뭐해줄 거야? 선명해질 거야. Wiser 비교급이니까 더 선명해질 거야. 됐습니까? OK. 그래서 굿북 언제 읽으란 얘기야? 과거에 읽었단 말이야. 현재 읽는단 말이야. 미래에 읽으란 말이야. 하지만 여기다가 위를 넣으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뭐해? 뭐기 때문에 조건의 부서절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에 대신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g she can't drive. she has bought a new car.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운전을 못하지만 그녀가 새 차를 샀다. 됐습니까? OK. 그러니까 비록 운전 못하지만 샀다. 어울립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어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벗이라도 들어가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맞는 문장이다. 그 다음에 unless the animals can find something to eat, they will die. 해서 something to eat. 뭔 소리에요? 먹을 거. 그렇죠. 먹을 거죠. 그러면 동물들이 먹을 것을 만약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뭐 할 거다? 그렇죠. 만약 찾지 못한다면 죽을 것이다. 내용이 어울립니까? 네. 그렇죠. unless는 만약 찾지 못한다면 if the animals can't find something to eat이죠. 됐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틀렸습니다. 문장이 some을 당연히 뭐로 바꿔줘야 돼? anything. 그렇죠. 이거 anything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다 있다. 다 있다. Unless the animals can't find anything to eat, they will die. 그렇습니까?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더라? no. 그래서 no로 바꿔 쓰고 싶으면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요? if로 바뀌어야 돼. if the animals can't find nothing to eat, they will die. 이렇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난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좀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 고르라고 했나요? 맞는 거 고르라고 했나요? 틀린 거. 그래서 몇 번 하고 몇 번. 1번과 5번. 됐습니까? 아, 1번이 아니지. 아, 맞는 거 고르라고 했어요? 틀린 거. 1번과 5번이네요. 맞습니까? 근데 정답지에는 뭐 있겠어요? 1번이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Who was with you? But I called you. Who was with you? 누가 일단 뭔 소리야? 누가 너랑 있었니? 누가 너랑 있었니? 정확한 해석이겠지. 누가 너랑 있었니? 누가 너랑 있었니? 누가 너랑 있었니?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어순이 안 바뀌어요. 만약에 제이콥이 있었습니다. 제이콥 was with me. 똑같이 어순 안 바꾸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누가 너랑 있었니? 내가 너한테 전화 했었다. 이런 얘기래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my tv was broken. 내 tv가 부서졌죠. 어떻게 하다가 부서지기까지 하냐? 고장났다. 뭘 펑션 뭐 이런건 모르겠네. 누가 뽀갔나봐요. 그래서 the repairman was with me. 누가 있었다? 수리공이 나랑 있었다. repairman이 수리공이겠죠. 그렇습니까? but he said he가 누구겠어요? the repairman이겠죠. 그렇습니까? said 뭐 뻔한거 아니에요? that he couldn't fix the tv 그렇습니까? repairman이 말하기를 뭐한다고 말했대요. 고칠 수가 없다. couldn't repair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일단 답이 될만한 거 확실한 거 일단 일단 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내가 널 불렀을 때 누구랑 있었어? who was with you when i called you? tv 고장나갖고 repairman was with me but he said that he couldn't fix it. 그래서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이 대순 당연히겠죠. 뭐 보고 아 일단 모르네. say의 목적어잖아요. 겁만드는 데 주고 what did he say죠? what did he say가 된단 말은 이 부분이 뭐다? 목적어란 말이야. 어순이 바뀌잖아. 네. 좋습니까? 그 다음 또 물어보죠. i believe that you didn't tell a lie. 그래서 나는 언제 믿는다. 무엇을 네가 언제 뭐 했다고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과거에 거짓말 하지 않았다고 현재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것이라고 쓰고 수임새까지 하면 목적어도 발로 하면 되겠죠. 생략할 수 있단 표시죠. i believe you didn't tell a lie. 그 다음에 sea food is food that comes from the sea. 그래서 해산물은 뭐다? 음식이다. 어디서 온 음식? 바다에서 온 음식이다.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단 얘기고 없단 얘기면 무슨 격이란 얘기고 주격이고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 동사의 형태 동사의 형태는 뭐랑 뭐 쳐다보고 comes 맞다 그러는데 푸드랑 is 됐습니까? 팩트 얘기하고 있죠. 팩트 푸드는 단수니까 comes죠. seaweed네. 미안합니다. seaw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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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니는 하나도 안 찍힌다. 지 멋대로 봐. 19세 다 보고 앉았다. 뭐가 버릴까? 억지로 뭘 해 본 적은 없는데 알아서 하니까 믿는 동기에 발등 찍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그러니까 얘는 관계사라고 하면 되겠구요. 정확하게 관계사이며 주격입니까? 뭐 이런 형태에서 발표 봤습니다. 일단 1번 2번. 둘이 벌써 달랐습니다. 다음. One reason is that people keep polluting water. Hey. Polluting. Pollute. 뭡니까? Pollution 뭐야? Pollution.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따라하기만 하는데요. 에어폴루션이 심하면은 이제 특히 봄철 에어폴루션. 그렇죠. Pollution 오염이면 Pollute는 뭐겠어요? 오염시키다죠. Keep 뒤에 ING 왔죠. 계속 Pollute 시키다가 왔죠. 그럼 전체적으로 뭔 뜻이냐?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근데 이게 문장 중간에 걸 뚝 떼와서 해석하기에 좀 어렵긴 하네요. 한 가지. 뭐의 한 가지 이유일까요? 정수기를 사야 되는 이유는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 하면 되겠네요. 정수기를 사야 하는 한 가지. One reason for buying air purifier is that people keep polluting water.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것인데, 것이 것이다 했으니까 무슨어? 뭐라고 하면 되겠지. 어쨌든 명사절을 이끄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다회가 나왔어요. 매우 높죠. 그 다음에 너무 뻔한 문장 나왔어. 헨리 said that he was doing very well in college. 헨리가 언제 말했어? 그가 언제 대학교에서 매우 잘했다고?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대학교에서 엄청 잘했다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관로할까 말까?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말은 뭐면서 뭐다? 권만들은 대시고 무슨하다? 뒤에 문장이 완벽합니다. 헨리 was doing very well in college. 대학 학창 시절에 대학 다닐 때 엄청 잘했어. 나 대학 다닐 때 다 애플이었어. 헨리는 누구다? 우리 아빠죠. 그렇죠. 나 아까 그러지 않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엄청 잘했어. 안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이 아빠는 어때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다. 솔직하게 고백하던가요? 솔직하게 고백하시던가요? 공부행위원. 공부행위원 아예 하지도 않는다. 규현이네 아버지. 공부행위원.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고백하셨어? 갑자기 눈빛이 반짝 빛나는데? 집에 가서 물어보려고? 전화로? 뭐야. 뭘 공부를 해.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necessary that he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directions 이 단어는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보니까 구미여고 시험 문제도 나왔더군요. 이런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이런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이런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아 옳지. 이거 언젠가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근데 풀로 다 기억은 안 나죠.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 번거로 오는중. 이게 무슨 일인줄이 안 나요. 근데 이 번거로 오는중. 뭐 대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왜. 그래도 작지나. 가다. 그러니까 요거 시험문제 나온 건 이거예요 민즈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문제는 이걸 고르도록 유도하는 거죠 민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의미하다 직구주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수단 방법이란 뜻이 되는데 단수 취급을 해도 되고 분수 취급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저게 뭐하는 방법이다 피자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보여주면서 아 이게 피자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다 치자 그러면 이 뒤에 이게 와야 돼요 어 선생님 메스 붙었는데 상관없다고 수단 방법이란 뜻일 땐 단수 취급해도 되고 복수 취급해도 되고 민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미하다 직구준 뭐 그 다음에 평균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민즈는 수단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런 녀석이 디렉션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느냐 디렉션은 무슨 뜻입니까 방향이죠 그쵸 근데 디렉션은 뭐가 되냐면 지시사항이래요 지시사항 지시사항 그러니까 뭐 뭐 가전제품 같은 거 쓰면 디렉션이 들어 있잖아 설명서 이런 거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방향들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명 설명하는 말 뭐 지시사항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단수일 때 하고 복수일 때 하고 복수일 때 새로운 뜻이 생기는 단어입니다 매너는 뭐예요 방법이야 방법 근데 비슷하네 예를 뜻이 그치 비슷하네 뜻이 수단 방법이란 뜻이네 근데 매너들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의 에티켓 뜻이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뜻이 같다고 일수도 한 방법이란 뜻이잖아요 얘는 방향입니다 방향 디렉션에 뜨는 보인다 방향인데 수단 방법 지시사항 사용방법 디렉션 얘는 예의 배너드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시험문제 나옵니다 별로 알고 싶지 않죠 지금 당장 알란 얘기 아니고 내가 여러번 얘기 할 거니까 자 이게 왜 했냐 it is necessary that he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ok necessary 가 뭘 거 같아요 필수적인 그렇죠 예 명사형과 동사형이 뭐였더라 need need 필요로 하다 필수적인 것 necessary 필수적인 necessary 필수적인 necessary 필수적이다 그가 그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한다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게 아니고 꼭 해야 될 필수사항이다 그러니까 안 하면 뭔가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하고 똑같냐 he must follow the directions 하고 같은 뜻이죠 해야만 좋습니까 어쨌든 권만드는 되시고요 관로 할까 말까 생각해보시면 되겠죠 생각했나요 관로 할까 말까 그쵸 모기 때문에 가주 진주 그래서 이런 문제 이제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수형 문제로 갑니다 오늘은 뭐 이거 풀이하면 다 끝나네 되게 좋아하네요 can you take the garbage out when you leave 아니 갈비지 뭐에요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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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지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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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지 갈비지 오케이 차고는 가라지였어 가라지 가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ake it out 이 말이야 take it out 그거 좀 밖에 내다 놓을 수 있겠니 when you leave 네가 뭐 할 때 떠날 때 여기다가 절대로 위를 넣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떠나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한 건 나갈 때 집 나설 때 쓰레기 좀 갖다 내놓을 수 있겠니 여기다 위를 넣으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though the house was destroyed and no one was hurt 오케이 그러면 destroyed the house was destroyed 디스트로이드가 뭐겠어요 그 집이 그 집이 그 집이 뭘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파괴된 파괴된 이란 뜻입니다 destroy가 파괴하자입니다 스타워즈 보면 스타 디스트로이어들 막 날아다니다 스타 디스트로이어가 뭘 거 같아 스타 디스트로이어 스타 디스트로이어 스타 디스트로이어 스타 디스트로이어 그렇죠 별 파괴자들이죠 행성 파괴선들 스타 디스트로이어 그렇죠 그쵸 그니까 그런 뭐 게임이나 이런 거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영화나 이런 데서 게임 좀 할 때 그니까 그 집이 비록 파괴됐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의외의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도우가 잘 어울리고요 자 그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휘가 조금 어려워진 게 느껴지죠 그니까 접속사 파트의 시험 문제가 원래 이렇게 어휘를 어렵게 냅니다 왜 어렵게 되겠어요 내용 파악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접속사 파트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가 다른 파트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접속사는 그걸 알아야 되는 내용 파악이 돼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It's necessary that we should help the homeless 더 홈리스가 뭘 거 같아요 집없는 홈리스만 하면 집없는 더 플러스 홈리스가 집없는 이니까 무슨 시야 어떤 시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내가 더 홈리스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는데 더 플러스 어떤 시는 뭐하고 갔다 그렇죠 홈리스 피플이라 했습니다 이게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문법입니다 더 뒤에 명사가 오는게 정상인데 더 해피 이릅니다 해피피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 우리가 뭐 해야만 하는 것은 집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고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건만드는 대신고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없죠 가주 진주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약간 뻔해 보입니까 요거 두 개 I have heard nothing of him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렇죠 어떻게 들은 게 없다 이렇게 들은 게 없다 방어부터 덩어리적으로 들은 게 없다 since I came here 내가 여기 온 이후로 지금까지 됐습니까 since 들어가면 딱 맞죠 그래서 이거 현재 완료에 계속 적용법 또는 뭐 경험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험적이고 계속적인 것 사이에 있습니다 How long Haven't you heard anything of him 그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 소식 못 들었니 since I came here 여기 온 이후로 계속 됐습니까 그 다음 네가 지금 떠나지 않는다면 너는 기차를 놓칠 거야 If you don't live now you will miss the train Unless you live now you will miss the train 하나 남았네요 live now live now or you will miss the train 됐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똑같죠 네 뭐 뭐 뭐는 안 돼요 물어보지 않나요 서술형인데 네 그 다음 두 문장 뜻이 같도록 해라 You should learn English 넌 영어를 배워야만 돼 Because it is used everywhere It is 뭐 어디서 봤어요 English OK English가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곳에서 영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네 됐습니까 OK 그래서 English is used everywhere 영어가 뭐 한대요 여기저기서 다 사용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뭐 So So You should learn it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배워야만 돼 원인과 결과를 바꿔놨죠 위치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Because English is used everywhere Because 뒤에 뭐 원인 결과 Because it is used everywhere 그러니까 You should learn English가 뭐예요 결과가 되는 거죠 So 뒤에 결과가 왔잖아요 수업해보는 So 뒤에 결과 I read a book 난 뭐한다 책 읽는다 Before I fall asleep 내가 뭐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잠자기 딱 좋죠 책 읽으면 I fall asleep 난 뭐한다 나는 잠든다 After I read a book 내가 뭐한 다음에 책 읽는 다음에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Before after 하니까 순서가 바뀌죠 네 OK 이런 습관 들이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습관 들이면 왜 안 좋냐 책만 읽으면 잠잘라 그래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Not only Anna but also her sister is interested in playing the drums 엔하 뿐만 아니라 엔하 뿐만 아니라 엔하의 시스터도 뭐에 관심있다 드럼 연주에 관심있다 됐습니까 그럼 결국 둘 다 관심있단 얘기니까 Both Anna and her sister Among the other they are interested in playing the drums 맞구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아 똑같은 의미가 되란 얘기는 아니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꿨으면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Anna 또는 그녀의 sister 둘 중 한 명이 플레잉 드럼스에 관심있다 드럼 연주에 관심있다 어쨌든 Either A or B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B한테 맞춰준다 그 다음에 둘 다 관심없다 라는 표현이죠 Neither Anna nor her sister is interested in playing the drums 됐습니까 둘 다 관심없답니다 해석은 단수 취급하고요 her sister한테 동사를 맞춰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문제부터 봐야 되겠죠 A와 B 두 문장 한 문장 만들어라 접속사 할 때 맨날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CD에 뭐 빈칸에 알맞은 말 넣으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B는 왜 없지 A와 B 두 문장 한 문장이구나 자 Everybody knows it Everybody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대요 Antarctica is a continent 뭐가 뭐랍니까 Antarctica가 컨티넌트다 그럼 추측해 보세요 Antarctica가 뭐고 컨티넌트가 뭔지 됐습니까 But here is something you do not know 그러나 여기에 그쵸 여기에 that이 생략했습니다 something 다음에 뭐하는데 관계대명사 that 위치로 바꿔 쓸 수 없죠 The something nothing anything The very The only The best The first 관계대명사 대신 목적격 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뭔가 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It is also desert 그게 뭐래요 It is 못하시고 왔겠어요 Antarctica 되시는 분 됐습니까 Antarctica is also desert Antarctica는 뭐이기도 하다 desert이기도 하다 컨티넌트인데 desert래요 됐습니까 It rarely rains or snow there But there is a lot of wind 그래서 뭐랍니까 래얼리 래얼리는 뭐할 때 봤는데 하들리랑 설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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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뭐있다 안있다 그러니까 It rarely rains or snow there in the Antarctica 대신 왔죠 Antarctica에는 거의 빛나 눈이 내리지 않는다 But there is a lot of wind 그러나 물은 많다 바람은 많다 바람은 심하게 분대요 Antarctica에 이제 Antarctica가 뭐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죠 In fact Antarctica is the coldest desert in the world 사실 Antarctica는 뭐다 가장 추운 사막이다 어디에서 전세계에서 됐습니까 And here is another strange fact 지금 여러분들 Antarctica에 뭐할 줄 알았더니 평균을 깨는 거죠 여러분들 평균이 아니고 잘못된 게 알고 있었던 걸 깨고 있는 글인 거예요 됐습니까 And here is another strange 또 다른 특이한 사실이 있답니다 More 90% of the world fresh water is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You can't drink it It's all ice 오케이 그럼 일단 여기에 들어갈 말 뭐 세계에 있는 무슨 물 신선한 물 신선한 물 신선한 물이라고 물론 단어는 그런데 Salty water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면 Fresh water는 뭐겠어요 민물이죠 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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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에 인디 안타크티칼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물에 90% 전세계 민물에 월드 프레시 워너 중 90%가 이즈 안만 길어봤자 90% 오브는 워너에 90%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전세계 물에 90%면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동그라미 몇 개 전세계 물이 이렇게 있어 어 근데 그중에 90%야 어 내부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뭐 이즈 단수 취급한다고 여기에 R 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 뭐 퍼센트 오브 복수 명사는 복수명 복수 취급하고요 퍼센트 오브 단수 명사는 물 같은 거에 90%는 동그라미 한 번이잖아 네 단수 취급 한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네 전세계 민물에 90%가 안타크티카에 있다 근데 자 민물이면 마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근데 여기에 뭐래요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가면 딱 좋아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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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전부 다 뭐기 때문에? 얼음이기 때문에 그럼 안탈티카가 뭘까요? 그렇죠 남극이죠 everyone knows it. 안탈티카 is a continent. 그러면 컨트넌트는 뭘까요? 비지다. 또 뭐? 빙산? 빙하? 대륙이죠 안탈티카 is a continent. 어떤 문장? 완벽한 문장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다. everybody knows that 안탈티카 is a continent. 모든 사람들은 남극이 대륙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네. 맞습니까? 네. 도와 미코드. 하나 틀렸네. 아까만.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왜 를 뭐 보자 돼지형 몇 개 준비했는지 못해 안 지키자야. 어떻게 안 지켰어. 형님. 내가 해야 할 때 나는 시원하고 거쳐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저요. 너 우리 거짱 100번. 거짱 100번. 너는 거짱 100번. 너는 거짱 100번. 너는 거짱 100번. 셀프로 내가 해봐. 나는 돼지형 쳐야 될 것 같다. 저는 돼지형 쳐야겠습니다. 네. 연희장, 어. 아니고 또 규현이는 Armen 불렀잖아. 아니 다음엔 consec이죠. 안 되는데요. 잘ology. 이런 Unlike 선우 형만 또 사유는 열중할꺼야 안쳐도 될 거 같아? 진짜? 확실해? 그러면 전체 스프린트 해갖고 너는 객관식 너는 손수령 멈추면 되겠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라고?